그래서 지우가 칠을 하기로 했고요 집에서 안하고 여기서 했어요 딱 밤을 매우 맞아야 할 거 우리 점심 만들자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하면 되고요 오케이, 노트북에 빡데리가 다 돼가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점심 만들자가 뭐라고 Let's make lunch 하면 되고 왜 Let's make lunch가 우리 점심 만들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Let's의 뜻은 우리 뭐뭐 하자예요 우리 뭐뭐 하자 우리 Let's는 뭔가 함께 하자고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제안할 때 쓰는 거예요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다? Make 뜻이 오니까 만들자 만들자 무슨 씨예요? 하다 씨죠 이와 같이 Let's 뒤에 하다 씨가 오면 하다가 뭐뭐 하다란 말이니까 같이 하자 함께 하자고요 자, lunch는 뭐예요? 점심 식사 점심 식사라는 이름 씨죠 명사 그래서 Make lunch가 점심 만들자고 같이 점심 만들자 하려니까 뭐라고 한다? Let's make lunch 라고 얘기하면 된다 됐습니까? Let's make lunch 우리 점심 만들자 이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Let's make lunch 그랬더니 Great Good idea Grea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샌드위치 만들자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OK, 그래서 샌드위치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샌드위치 한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샌드위치 여러 개죠 우리 샌드위치 만들자 Let's make sandwiches OK, Let's가 우리 뭐뭐 하자 라고 할 때 쓰는 걸 패턴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Let's make sandwiches OK, 그랬더니 Great, good idea OK, 그 다음에 우리 쿠키 만들자 Let's make cookies 쿠키도 셀 수 있는데 여러 개니까 뭐라 쿠키가 아니고 Let's make cookies 그랬더니 Good idea 그랬더니 그레이트 하고 Great Good idea 다단 네,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야죠 OK 샌드위치 그래서 너는 얼마나 많은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니? How many 샌드위치 그렇죠 샌드위치 How many가 얼마나 많은 이고요 뒤에 샌드위치 붙이니까 얼마나 많은 샌드위치를 Can you는 할 수 있냐 뒤에는 파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니? 샌드위치 OK, 그 다음엔 샌드위치 나는 저 나의 샌드위치에 토마토 넣는 게 좋아 I like to put tomatoes in my 샌드위치 I like to put tomatoes in my 샌드위치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뭐뭐 하자 Let's 그래서 우리 수영장 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자 Let's go to the pool and jump into the water Let's go to the pool and jump into the water Let's OK, 그 다음에 저녁식사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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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면 될까? D-I-N-N 그렇죠 저녁식사죠 Dinner 아버지께서 저녁식사 오늘 요리하실 거야 My father will cook dinner today My father will cook dinner today OK, 그 다음에 생각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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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면 되죠? I D D D D D E-D Idea Ideas OK Ideas 그녀는 좋은 생각으로 가득해 She is full of good ideas Great 어떻게 쓰면 되죠? 뭐죠? She is full of good ideas OK, 그 다음에 엄청난, 대단한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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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면 되죠? Great Great 어떻게 쓸까? G-R-E-E-T 그렇죠 Great Great 그들은 엄청난 벽을 건설할 거야 They will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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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Wall They will build a great wall Great OK, 그 다음에 쿠키는 쿠키죠 뭐 OK, 누가 쿠키와 우유를 원하니? I want some cookies and milk 후인거 같은데요? I 가 아니고 I 가 아니고 I want 가 아니고 Who wants some Who wants some Cookies and milk 쿠키 쿠키 OK, 그 다음에 뭐 뭐 하게 만들다 메이크로 메이크로 메이크 나는 도서관 카드 좀 만들고 싶어요 I want to make a library card 라이브러리 카드 I want to make a library card 메이크 OK, 점심 식사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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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나는 점심 식사로 참치 샌드위치 먹을 계획이야 I want to make a library card I want to make a library card 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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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어떤 틀리 든지 I ate eggs for breakfast breakfast 오케이 잘했습니다 대단하시고요 근데 추석 때 밀린 것 때문에 보강은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언제 오케이